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계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11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1311페이지 학계서 2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7월 25일부터는 특별 릴레이 금식기도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연재가족들이 나는 일주일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언제 금식기도 할지 우리 구역장님들께 다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까지 우리 권역 전체 릴레이 또 명단을 정리해서 교회 제출하고 전교인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이어서 또 25일부터는 특별 릴레이 금식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요예배는 특별한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요즘 특별 새벽기도회 때 주시는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언약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언약들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메이슨 전쟁의 주역 메이슨은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라는 뜻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건축자로 부르셨다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룩한 건축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언약을 잡았는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한다 정도가 아니고 메이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가지고 메이슨 전쟁을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 일단 언약의 단어를 오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이 사단은 언제든지 전 세계를 흑암화시키기 위해서 세계보금화가 아니고 세계보금화가 아니고 세계 흑암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강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애국,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렇죠? 언제든지 사단은 강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제로 보면 이 사단이 정치인들, 정사와 힘 있는 권세자들 또 많은 종교 2단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로잡고 역사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왜 강대국을 사로잡습니까?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언제든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했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강대국이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냈어요 우상 신전을 건축해냈는데 이쪽에 또 사단이 완전히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 강대국과 우상 신전 이거는 성경과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사단의 건축 시스템입니다 사단의 건축 시스템 그래가지고는 언제든지 많은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에서 나오는 문화들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이런 거 전부 영향받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 문화에 전부 영향받거든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이 사단에 12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종교, 우상, 많은 흑암 문화와 함께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도 청소년 사회관은 교육자명하고 잠시 좀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이 사단이 3단체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드라마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보금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화를 보금으로 문화를 재해석해주는 사역이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너무 부족해요 보금으로 문화를 재해석하고 보금으로 문화를 재창조해야 되는데 재창조까지도 이미 못 가고 재해석도 못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을 때 이 흑암 문화, 3단체 문화, 어두움의 문화 4단의 문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유튜브 우리는 보고 막 웃고 재밌게 보잖아요 유튜브에 요즘 동성애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 심의에 안 걸리나? 안 걸리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고 실제 동성애자 생활을 막 이렇게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실제 동성애자 생활과 연애하는 거를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3억 5천을 후원금을 내놨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거 애들이 봐버리면요 이상해집니다 실제로 유럽에 제가 실험한 걸 봤는데 아주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어떤 유럽은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동화책을 읽어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아직 안 읽어줘도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책이나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애들하고 그걸 안 보고 자란 애들하고 모아놓고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끼리 키스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책이나 어떤 영상을 보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한 책이나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은 이상하고 징그럽다 그랬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거의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없다니까요 그게 될 거 아닌 것 같지만 동성애에 대한 굉장한 기초를 까는 겁니다 거기다가 캐릭터가 귀신이야 몬스터 귀신 그런데 귀신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멋있어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흑암 문화들을 집어넣는데요 게임 할 수 있죠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는데 게임 안에 폭력적인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런 흑암 문화와 영적 문제 때문에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또 아까 말한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많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다가 중독이 돼버리는 중독 시대가 왔다니까요 버티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차가 물에 빠졌는데 오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 뱃속에 수면제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왜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니까요 10대는 38%, 20대는 53%,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 자살인 겁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뉴스 보니까 수원에 초등학생이 전학 온 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복도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선생님이 말리니까요 선생님한테 어디서 톱을 구해와가지고 톱을 가지고 선생님 죽이겠다고 쟤하고 선생님 죽인다고 초등학생이 정신병 시대 여러분 어느 정도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메시지로 학교 이름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특히 지금 2구역, 3구역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연재구에 가장 복음이 시급하다고 본 학교 두 군데가 이 지역에 있어요 2구역, 3구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후대를 위한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특별히 다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학교에서 막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정신병원 두 달을 입원했다 왔다는 그 선생님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6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선생님 목을 졸랐더만 1학년 때부터 이미 오래됐어요 지금 6학년인데 힘들다 괴로워요 그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상담하러 보낸 상담사 협박하고 그러더만 목 졸라 죽일 거라고 감당이 안 돼요 두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약으로 꽉 눌러놨다가 오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당연하지 며칠 만에 약 안 먹고 막 이러다가요 그 한 2, 3주 안에 경찰이 학교에 3번이나 왔어요 무슨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 이야기라니까 우리 동네 이야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심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어제 그 선생님한테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얘는 내가 볼 때 마지막 계이다 6학년이면 중학교 가면 끝이다 이미 부모님 이혼하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분노조절 장애에 막 화를 참지 못하고요 어머니는 또 무슨 사고로 하반신 또 못쓰는 상황에 있고 얘가 막 어머니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얘가 얼마 전에 핸드폰 가지고 100만 원을 긁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교에서 감당 안 돼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학교폭력 학폭 아이들이나 정신문제 아이들 6개월 맡았다가 도망간 교사들 천지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요 명예퇴직한 교사도 지금 많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연재구 있다 지금 영도 들어간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한 집사님 가는 데마다 학폭 담당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 교육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20개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 교육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선생님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공공기관이나 믿을 만한 단체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상담하러 온 선생님을 협박할 정도니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파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제가 내일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이쪽에 지금 전문성이 있고 오래된 경험이 있고 사역 너무 잘하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제가 방문을 할 건데 방학 때 아까 그 정신병원 두 달 입원했다는 애를 그쪽 센터에 우리가 좀 데려다 주면서 불러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센터와 필요하면 우리 에드하트 교육 엔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대로 아이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교사를 교육에서 키워야 된다 1, 2년이 걸려도 그래가지고 우리 에드하트와 그 센터와 MOU 맺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고 치료센터에 한 4개월 얘가 생활하다 나왔는데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안 되고 센터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성전을 건축하는 메이슨 전쟁의 주역이요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을 건축하는 메이슨 전쟁의 주역이요 이 흑암 문화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문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셨던 언약을 제목으로만 딱 잡아도 됩니다 성전건축 하나님 뜻이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전건축은 성전건축 한다고 하다가 시험 들고 싸우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중간에 막 중단하고 집권한 다음에 무너지고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월요일날 주신 말씀처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전건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 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전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가지고는 어린 양의 피, 복음 설명한 다음에 바로 성막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복음과 성막운동입니다 거기서 예배, 말씀, 기도로 근본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운동 그러다가 다윗을 통해서 성전운동 이 성막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바뀌죠 나중에 무너지고 뺏깁니다마는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막운동, 성전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런 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전 세계 흩어진 그런 교회운동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역사적 팩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된 이후에 중세시대에 천년의 흑암이 덮치면서 이 초대교회가 찾아냈던 그 복음운동과 그 교회운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만우엘교회는 큰 건물을 짓자 그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찾아냈던 그 복음운동하는 복음성전 이 어두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 정말 2, 3, 7 나라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2, 3, 7 성전 이거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많이 드릴 경제력이나 능력 없을지라도 믿음의 벽돌을 쌓읍시다 기도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 그게 지금 성전건축의 벽돌을 쌓는 시간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 헌신의 벽돌, 사액의 벽돌, 전도의 벽돌 이런 믿음의 벽돌을, 기도의 벽돌을 헌금 이전에 나를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전건축 단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거 이거 대박인데 세계보금하는 성전 하나 세워놓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하나님님 뭐하다 왔냐고 할 때 보금전하고 세계보금하는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 심부름하다 왔습니다 이거 세워가지고 뭐한단 말입니까 화요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성전 그래서 우리만큼은 보금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보금운동해야 됩니다 진짜 딴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보금을 전해야 되고 보금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선생님한테 혹시 선생님은 1년만 잘 사고 없이 버티면 좋겠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나는 이 아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염병 보금이면 됩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보금이면 근원치유, 오래된 마음, 생각, 삶까지 보금, 집중, 24 저는요 우리 연재가족들 총동원해서라도 그 가정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 뜻이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작업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보니까요 선생님 입장에서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게 어려워요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게 어렵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재구에서 속닥속닥 할 게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에드하트와 교회 지도받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준비하면 부산 전체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장 35절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이 그리스도만 우리는 전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교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교회 말하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좀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어설프게 지금 사역자 넣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 가려고 하는 센터가 이 군사님이 아주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상담 요원들 키워서 자격증까지 제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 걸려도 우리 연재구부터 조금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격도 딱 갖추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제대로 학교를 파고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한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그래서 결국은 오늘 수요일 새벽 때 237나라 살리는 성전 237나라 살리는 성전을 짓는 홀리 메이슨 그런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왜 솔로몬 성전이 왜 해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 가지 뜰이 없었다고 말이죠 공간은 있어도 실제 내용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현장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은 뭡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병든 자들의 뜰이 우리 마음과 현장에 회복되어야 돼요 진짜 해야 됩니다 어제 그 샘한테 나는 그 아버지가 마음 연다면 아버지 매일 만날 마음도 있다 아이도 진짜 우리가 돕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냐인데 우리 특별히 연재구에서 다 기도해야 되지만 이 구역 식구들은요 완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지금 학교 거기다가 아이들의 뜰 후대들이 몰려올 수 있는 후대들의 뜰이 우리 마음과 현장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237 성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237 나라 살리는 237 성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래 봬도 이번 주 월요일에는 뉴욕 전도학교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워싱턴 전도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연재구 보금화와 동시에 뉴욕, 뉴저지, 빌라델피아, 워싱턴 237 나라에 계속 생명의 보금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인데 지금 사역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한 주 미뤘는데 미얀마도 한 10주를 또 만나야 돼요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전 세계가 보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 지난번에 할 때 사실 우리 강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포럼을 부탁해 인생 포럼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강집사님이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인데서 줌으로 인생 포럼 했다 그 말은 우리 연재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영육 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진짜 치유 성전이 있습니까? 유목사님 말들이 세계 최초입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민족 장노님들이 일어나고 다민족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언어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들이 살려내고 전도팀 구성해가지고 자기 나라 살리로 들어가고 완전히 237 성전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와서 집중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치유 성전 우리 인마늘게 얼마나 좋으면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산책하면서 깊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지금부터 그런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서밋 성전 서밋 성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올해 건축 허가가 나오고 실제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한 1년을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 1년 반 뒤에 2년 뒤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확실한 건 아니지만 2026년, 2027년에 우리가 들어갈 걸로 보시더라고요 건축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거의 5년입니다 5년 저는 5년 동안에 완전 현장 시스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다가 아예 랩런트들은 토요일날 불러들여가지고 제가 오늘 교육자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는데 본교의 교육국 담당 교육자하고 지교회당 교육자들하고 교육국 교육자들이 완전히 원리에서 돼가지고 5년 동안에 랩런트들을 토요일날 불러들이면 어떻겠냐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를 5년 동안 실제로 토요일날 부리고 어차피 주일은 성전 터져나갈 거다 혼혁들이 몰려오면 랩런트 예비할 시간 공간도 아예 토요일날 예를 들어 해운대 지교회당 저런데 부산 전역에 랩런트 모아가지고 교육국, 교육자, 전문인, 교사들 완전 안 하던데 5년 동안 랩런트들을 오히려 제대로 키워가지고 성전 완공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들어가서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가서 또 할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와 있습니다 올해 현장에서 완전히 치유사역, 치유시스템 치유24 이거 체험하고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시켜야 돼 237 나라라고 남인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인족 겨우 5년 예배드리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안 하면 뜻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완전 현장 24시스템 짝 깔아놓고 성전 건축되면 싹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이 살아나야 모여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전도학교를 자꾸 만드는데 전도학교 만들어놓고 왜 안 모이냐고 스트레스를 주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현장을 살려요 곳곳에 다락방을 살려버리면 몰려오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현장 시스템은 안 만들고 자꾸 전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큰 거 지어놓고 모여라 모이란다고 모여집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연재구 수협에 모여라 그러지 말고 모든 구역을 살려버리고 구석구석 현장을 살려버리면 수협에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있는 237 치유 서밋 성전을 건축하는 메이센 전쟁의 주역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상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지도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의 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재활 미스에 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